안녕하세요 갑자기 생선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친구가 배를 타는데 저번에 한번 고기를 줬는데 오늘이야 손질을 하게 됐네요 구워서 먹어볼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당면 후 부산와 설탕을aru 고기만 넣어줍니다 촛불 참고볶이 썬uru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저번에 친구가 갖고 온거 이제야 한거 오늘 막 다듬어 그낼 자 이거 이거 다 다듬어 드세요 이거 반찬하다 이쪽에 놔둘게요 제주가 다프라 응 제주가 뭐 탈출해 오아가라 밥먹고 또 성암미와 그지 미신 기림들 기림들 연설내줘는 안포고 옷도 안포는 5시가 넘어지네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마음 먹지 마라 군만둬야 넌 없지 내일 더 먹고 할게 아침에 고기 다 자르고 다 손질하고 구워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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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맛있죠 이거 맛있어 고등어는 아닌데 이게 히라스인가 뭐라 그거랑 히라스란 고기일거랑 맛있다 고기야 잘 구워졌어? 잘 구워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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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구워졌어